말리포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오세요 이제! 오세요! 50m 앉아서 패들보드 타기. 역바람으로 갔다가 지금 송풍을 받고 다운힐링으로 오고 있습니다. 짹끈고 옆에서 패들보드 타기. 자, 패들보드 타기.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붙네. 이따가 윈드서핑하면 아주 좋겠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전 이쪽으로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바람이 불기 때문에 금방 오죠. 이쪽으로 갈 때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타실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기다리시고 물에 살짝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뒷집 말고 완전히 들어가요. 그래서 수영해보세요. 그냥 수영. 그냥 놔두고 수영해보세요. 그냥. 천천히. 마음 편하게. 배영도 해보고. 배영도 해보시고. 배영도 해보시고. 네. 오케이. 편하죠? 네. 구명조끼 입었으니까 크게 염려 없고. 오늘은 그렇게 뭐 센 파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이제 올라가 볼게요. 아까 그 저 손잡이 있는데 가운데로 가보세요. 땡겨가지고. 손잡이를 해서 물장구를 치고. 물장구를 완전히 몸을 완전히 뛰어요. 네. 그 상태에서 점프. 네. 머리 낮추고. 네. 오케이. 됐어요.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되고.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천천히. 아 괜찮아요.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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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놔두고. 살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그 정도. 오케이. 됐어요. 수영해보세요. 자. 앞에 수영. 형형. 형형. 천천히. 오케이. 하나. 둘. 조금 더. 됐어요. 자 이번엔 배영. 배영.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신경 쓰지 마요. 줄은. 똥. 똥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이번엔 다시 돌아서 줄을. 줄. 반대로 돌아요. 반대. 예. 줄. 줄 보고. 가운데로 와서 아까 전분 하시는 것처럼 물장구를 쳐야 돼요. 아 물장구부터 치세요. 물장구. 세게. 치고 그 힘으로 올라와요. 치고. 오케이. 머리 숙이고. 머리 숙여요. 예. 좋았어요. 그렇게 올라오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안경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예. 지금 서서 하기 좀 불편하면 그냥 앉아서 그냥. 이번에는 처음이시니까. 앉아서 타셔도 되고. 예. 편하게 타시려면 다리 벌리고 타셔도 돼요. 근데 잘 안 나가서 그렇지.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서는 거 연습해 볼게요. 저 따라오세요. 금방 와요. 금방. 이게 왔다갔다 안하면 바람에 금방 떠밀려와요. 방향 돌려서 오세요. 이쪽으로.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